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용담댐 침수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저참한 수해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과 양식장, 농작물까지 물난리통에 모두 잃은 주민들은 재기의 의지마저 꺾여버린 모습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용담댐이 방류량을 초당 3,200톤까지 늘린 지난 8일. 박재규 씨는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겠다 싶어 기르던 소 29마리를 축사 밖으로 무작정 내몰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곳곳을 뒤져 26마리는 찾았지만 5개월된 송아지 3마리는 목숨을 부재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3마리 다. 왜 그렇게 죽었어요? 아무래도 물살에 버티질 못했으니까 빠져 죽었겠죠. 여원만 씨는 치어부터 5년째 길러오던 철갑상어 1,200마리 중 300마리를 잃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판매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지금도 흙탕물을 마신 철갑상어들이 배를 드러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가족같이 지냈었거든요. 어디 여행 갈 것도 못 가고, 그렇게 길렀던 애들을 하루아침에... 당근 추산지인 영동 양산면 일대 비닐하우스 단지는 폭격을 맞은 듯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을 거지는 고사하고 쑥대밭이 된 시설을 철거하고 복구하고 다시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면 일어설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니밭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 일부러 안 와봤습니다. 일부러. 저 지금 처음 왔습니다.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내려다보는 겁니다. 왜요? 뭐 오고 싶겠습니까? 내일은 영동과 옥천, 무주, 금산 군수가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주민들도 곧 대체...